가수 손호영 씨 소유의 자동차 안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산에 섰습니다. 숨진 여성은 손 씨와 사귀던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보도에 공윤선 기자입니다.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오후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돼 있던 손호영 씨의 승합차에서 젊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. 시신은 일주일가량 불법 주차돼 있던 손 씨의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차량 내부에 번개탄 3개와 화로 등이 함께 발견된 점으로 미뤄 여성이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조사 뒤 필요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손 씨는 어젯밤 10시부터 2시간가량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기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손 씨의 소속사는 숨진 여성은 손 씨와 1년여간 진지하게 교제한 일반인이라며 해당 승합차는 숨진 여성의 운전 연습을 위해 손 씨가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.